맞아요 이제 배고파서 밥 먹을거죠? 어 맞아요 그러면 터미널도 가까운 데로 네 사장님 항상 가는 식단 있어요 어 거기 가주세요 네 돌솥밥 먹어봐 돌... 돌솥밥 돌이랑 밥 같이 먹잖아요 우산 사토리 우산 사토리 대안 사토리가 있어요 대안 사토리는 심하지 않아요 부산만큼 심하지 않은 부산은 우리가 못 알아들 정도의 사투리가 있잖아요 뜻을 모를 정도로 같이 알 대처도 사토리처럼요 네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사장님 그럼 대안 사토리 할 줄 알아요 대안 사토리는 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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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쇼쇼 진지 진지를 밥이라고 진지 드쇼쇼 진지 진지 드쇼쇼 진지 진지 드쇼쇼 드쇼쇼 진지 진지 식사 드시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터미널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쇼 계십쇼 계십쇼 태우시탄 숙박 2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숙박 주세요 숙박 2인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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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박 3인분 숙박 3인분 숙박 4인분 숙박 4인분 숙박 3인분 숙박 5ум 숙박 6개 숙박 4인분 숙박 5 impact 숙박 4 Burns 감사합니다. 카치. 이게 뭐지? 카치예요. 역시 진짜 2인분 넣었는데. 이 사람 없어져. 감사합니다.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야? 약간 뭐지? 너무 이스카 맛이야 이게. 나 어렸을 때 이런 비슷한 거 먹었어. 이거 쭉 이랑 같이 먹는 거. 너무 이쁘다. 엄마 엄마 안 쓰던 맛 빨리. 으음. 매티하네요. 누나는 생각 이거 이거 맛있어. 이거 해라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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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m. 으음. 고춧가루 이거 롤란디 아니에요? 네 이거 롤란디 아니에요? 이 새끼는 일본인은 이렇게 이렇게 우와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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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은 이렇게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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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이렇게 어! 야 여러분! 정말 맛있어! 이거 꼭 꼭 드세요 반반 야! 꼭 꼭 드세요 와! 이거 같은 일본 사람 제이월 디모 이게 뭐예요? 흙 흙 염소 요리 진물 진물 짐 아아 양 먹는거에요? 나 양이 좋아해요 양국지 양고기 다 좋아해요 맛집인거 같애 차에 다 주차사오 다 없어요 네 잠시만요 고기한 네네네 와 가디 좋아해요 와 이거 겨울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와우 천천히 먹을게요 아 이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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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모르니까 골반이 하나 되어있어. 가자. 여기가 딱 오면. 안녕하세요. 그거. 뜨거워 별집곱밥 다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훨씬 찍어서 훨씬 맛있다 이 소스는 완벽해 약간 사레지 소스 같아요 느낌이 약간 아 맞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감자탕 감자탕의 맛이 나왔어요 드디어 알았어 감자탕 그래서 뭔가 익숙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익숙하는 거야 안녕 안녕 너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 무얼 할까 난 궁금해 왜 이렇게 설레일까 내 마음 말해볼까 내 마음 말해볼까